유화 반갑습니다 bgm티칸입니다. 오늘은 중국 카트라이더의 슈퍼카가 나왔습니다. 한국 카트에는 아마 이제 물론 서버 종류도 하긴 하지만은 한국 카트에는 나오지 않을 차이일거에요. 바로바로 드래곤 세이버 V1입니다. 제가 예상하기로는 레전드 등급일거 같구요. 이 차가 일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은 빙고로 나왔거든요 빙고로. 중요한게 뭐냐면 일단 이거 다 맞추려면 116개 갖고는 사실 안되거든요. 일단 맛보기로 돌려볼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제 계정은 아니구요 이거는 닷스피니 이제 이거 한번 먼저 해보겠다 해가지고 일단 돌리는겁니다. 저도 추후에 이제 현질 해가지고 차를 뽑을 예정이고 일단 차 성능이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되요. 왜냐면은 저도 이제 코리아 배치 계정에 슈퍼카가 없다 보니까 저도 사실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인들도 지금 현재 이거 많이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. 116개가 대략 금액이 어떻게 되냐. 중국 카트는 400캐시당 만원이라고 보시면 되요 대충. 그래서 지금 100개당 2600이기 때문에 거의 한 6만원이라고 보시면 되요. 네. 금액이 조금 싼 편은 아니죠 사실.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중국 카트레이더 이제 또 넘어오실 분들께서는 1 플러스 1 2주 뒤면 나올거에요. 그때 나오면 그때 이제 1 플러스 1 가지고 사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딱 말씀드리지만 중국 카트레이더 뭐 계정 뭐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뭐 이런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픈 치팅방 다스핀 고생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16개 한번 까보겠습니다. 여러분 레츠 고! 까면서 뭐 차라든가 치장팬들 이런것도 줘요. 그리고 여기 빙고 보시면 뭐 100일짜리 100일 차 캐릭터 100일 캐릭터 100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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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100일이냐 무슨 씨. 아이스 플라즈마도 있습니다 여기. 이야 아르테미스 엑스를 그냥 뿌리네. 일단 최대한 일단은 보통 한 4개 남았을 때부터 락이 걸리더라구요. 원래 초반엔 잘 나와 근데. 이삼백개를 까야지 한개가 남아요. 그만큼 빠셉니다. 자 잠깐만요. 자 이러면 모르죠. 풀렸습니다. 자 일단. 이거 진짜 잘 뽑은거 이거. 3개넘만 보면 진짜 잘한거 이거 이 개수로. 빙고가 쉬운게 아니야. 난 빙고 진짜 많이 해봤잖아. 이 XX를 몇 년을 했는데 나는. 자 라스트. 우와 야. 그래도 형이야. 이거 인정해라 진짜. 스피나. 형 마지막 한개 남은걸로. 2번 뽑았다. 2개 남았어 이제. 와. 진짜 존나 잘한거다. 아 근데 차. 야 궁금하다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들. 일단 지금 좀 약간. 게임하는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. 검색하면 있지 않을까요. 지금 사람. SSS 뽑지 않았을까. 그래도 스트릿. 어. 이 XX 뽑았다. 야 SSS 뽑았어. 아 오픈해놨다. 고맙다 SSS야. 볼게요. 야 이거 1대장 활짝 아니야 이거? 어어어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